안녕하세요 귀여운 하나와 또 귀여운 뽀로로예요 한나 한나 저 어제 천둥번개 때문에 한숨도 못잤어요 나도 시끄러워서 한숨도 못잤어 저는 무서워서 못잤는데요 그래 뽀로로 겁쟁이구나 나는 천둥번개 하나도 안 무섭지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말도 안 돼 저 천둥번개가 치잖아요 난 너무 무서워 죽을 것 같아 뽀로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도 안 무서울걸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네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세요 짜둥감도 세계로 출발 저기 배고픈 공룡이 보이네요 배고파 어디 먹을 거 없나 저건 포비잖아 맛있겠다 잡아먹어야지 어울라라라라라라라 Care에 필요해서 아주 뜨거운 물고기 낚시 그 낚시대를 들이오고 기다리면 달uta 조금만 더 잡혀라 야호! 야호! 물고기 드디어 잡았다! 신난다! 잡았다 잡았다! 포비가 물고기 잡았다! 나도 잡았다! 오예! 뭐야! 살려줘 공룡! 안돼! 난 많이 배고프거든! 물고기도 못 먹었는데! 랄라! 맛있는 곰돌이 고기! 우와! 번개다 번개! 우와! 우와! 어떻게 된 거야? 머리야! 방금 번개를 맞은 것 같은데? 머리야! 너는? 맞아! 우와! 말도 안 돼! 내가 곰이 되다니! 우와! 저런 번개에 맞아 공룡과 포비의 몸이 바뀌었네요! 어떡하지? 나 오늘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기로 했는데! 망했어! 왜 울어 공룡아! 나 오늘 고수니로 데이터 하기로 했단 말이야! 잘 됐네! 축하해! 잘 됐네! 뭐가 잘 돼! 이러고 공수니를 어떻게 만드냐고! 공수니야! 공수니야! 오! 그렇구나! 어?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나는 너인 척하고 너는 나인 척하는 거야! 내가 너 대신 데이트를 하는 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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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공수니랑? 어?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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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그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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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다고 했는데! 어디 있는 거지? 어? 어? 재밌다! 저기 있군! 아니! 비버고기! 옹룡고기! 옹룡고기! 땡기고기! 러스초밥까지! 음냔! 음냔 맛있겠다! 너희들! 어? 포비 안녕! 어? 어? 안녕 음식들아! 어? 아니! 아니! 친구들아! 어? 포비도 왔으니까 이제 놀자! 크롱! 꽝꽝꽝꽝! 포비가 된 공룡과 친구들은 함께 놀기 시작했어요!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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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럼틀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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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속으로! 들어와! 크롱! 뭐라고 크롱! 입속으로 크롱! 지금 나를 먹겠다는 거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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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야! 아니야! 야호! 재밌는 그네! 신난다! 어? 어? 맛있는 냄새! 음! 히히히히히! 그네! 어? 어? 왜 안 움직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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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고기 먹고 싶어! 아! 으윽! 어! 으윽! 아유, 미안! 미안해! 아하하하! 정말 재밌다! 오, 맞아, 맞아! 시소 최고! 히히히! 어? 어머! 어... 차가워! 이게 뭐야! 비가 오는 건가? 하하. 이라고? 여긴 안 오는데. 뭐야? 포비 침이잖아. 뭐? 포비 침? 날아와. 포비 저기 가. 뭐 하는 거야? 저기 가. 침 색깔은 또 왜 이래. 날아와. 포비 좀 이상한 것 같아. 맞아. 좀 변했어. 원래 안 그랬는데. 우리를 크롱 먹으려고 해. 크롱. 맞아. 공룡 같아. 공룡? 입 다물어야겠다. 아니야. 진짜 아니야. 이러다 들키겠는데. 도망. 도망간다. 도망. 포비. 어디 가? 도망. 도망. 포비인 척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네. 그나저나 포비는 잘 하고 있을까? 데이트 망치면 안 되는데. 과연 포비는 공룡의 역할을 잘 하고 있을까요? 하나는 나. 오늘 이야기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치? 그리고 하나도 안 무서워졌어요. 하나는 나 고마워요. 뭘? 어? 하나는 나. 아. 근데 그 모자 뭐예요? 바로 물고기 모자야. 어때? 켰지? 어? 좀 귀여운데? 켜주세요. 나도 갖고 싶어요. 아. 그럴 줄 알고. 준비한 게 있지. 어? 뭔데요? 빠르바로 짜자잔. 포로로 무빙 낚시 게임. 여기에 물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있다고. 아, 그래요? 그럼 빨리 보여주세요. 알았어. 그럼 이제 상자를 열어볼까? 네, 빨리빨리 열어주세요. 알았어. 자, 이렇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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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물고기들이 돌아다니는 연못이고. 네. 어, 다양한 물고기들도 들어있고. 아, 물고기들 색깔이 너무 예뻐요. 그치. 그리고 빨간색, 파란색 낚시대. 오. 어, 뽀로로. 뽀로로 인형. 짜. 여기에 손잡이 딱 꽂아주면 되고. 오. 그건 또 뭐예요? 이거는 장식, 장식판? 오. 그리고 진검다리까지 이렇게 들어있어. 오, 완벽한 낚시터 같으세요? 아, 그렇지? 와우. 와우. 그거로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오오. 오오. 그런데 이걸로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걸로 게임을 하는 거지, 뽀로로. 어? 어떻게 한 거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물고기를 여기에 이렇게 둔 다음에 네. 스위치를 누르면 물고기가 움직인다구. 이렇게. 오. 어머나, 섹시터 같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뽀로로가 이렇게 든 다음에 네. 더 많은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오오. 나를 이기면 내 물고기 모자를 줄게, 뽀로로. 어? 좋아요, 그. 결투 신청을 받아들이죠. 알았어, 그러면 우리 같이 게임 해볼까? 네, 좋아요. 낚시대를 힘껏 던져서 하나 누나를 이겨야지. 호잇! 오오오. 내 낚시대 어디 갔지? 오오오. 뽀로로, 내 코에 낚시대 꼈잖아. 미안해요, 하나 누나. 뽀로로, 낚시대를 던질 때는 요찌의 주변에 사물이 걸리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해, 알았지? 네, 알겠어요. 그럼 이제 물고기 낚시 게임을 시작해볼까? 좋아요. 와, 내가 먼저 잡아야지. 내가 잡아서. 오오, 두 마리. 나도 빨리. 하나 누나의 모자를 빼앗을 수 있겠구만. 나도 두 마리 잡을 거야. 네, 노란색 잡았다. 나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뽀로로, 안 잡았어. 안 돼, 싫어. 나 잡아야 된다, 빨리. 왜 이렇게 안 잡히지? 우와, 여수색. 나도, 나도. 나도 두 마리 잡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마지막까지. 우와, 잡았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나한테 와줘. 제발. 아, 됐다. 나도, 나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됐다. 됐어. 자, 그럼 이제 물고기를 세워볼까? 네. 자, 나 한 마리, 오로로 한 마리, 둘, 둘, 셋, 셋, 넷,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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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친구들도 하나, 뽀로로처럼 재미있게 낚시해보세요. 그럼 안녕. 안녕. 이 하나는 나, 나도 모자 쓰고 싶어요. 안녕. 하나가 오늘 가지고 놀았던 뽀로로 무빙 낚시놀이는 위에 있는 아이 버튼을 누르면 만나볼 수 있어요. 어, 뽀로로 머리 뭐지? 예쁜데? 하나는 나가 모자 안 줘서 저는 파마했어요. 제 머리가 더 예쁘죠? 어, 뽀로로 멋있네. 그럼 안녕. 내 머리 징장 더 해줘. 어, 뽀로로! 하하하하 하하하하